자, 초심을 따라가는 거야! 들어봐!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 또만력의 미출발! 흐흐흐흐! 내가 모험 가이드가 모험의 첫걸음을 떼자! 어떤 도전이... JUDY WOODRUFF 엄청난 기세로 몰려들고 있어! 우리의 충성... 오물거리지 말고 바로 전투로 시작해! 으이그- 에너지가 가득 찼어! 에너지가 가득 찼어! 첫 전투에서 승리했어! 파트너로 삼을 몬스터! 구멍나무 가지를 사용하면 몬스터를 랭더!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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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새로 소환한 몬스터 파트너를 출전시키자! 장르의 몬스터 파트너를 드래그하면... 새로운 진영의 위력을 살펴보자! 이제 모험의 템포에 완벽히 적응한 것 같네? 지... 이제 모험의 템포에 완벽히 적응한 것 같네? 지... 지... 내 가르침 덕분에 여러 능력이 빠르게 향상했으니까 여섯 개... 전직 증명서는 진급 자격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명서야! 협회 1차 전직은 언제든 무료로 바꿀 수 있어! 마음에 드는 직업을 선택하고 다음 에너지에 속은 Lyon의 격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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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모험에서 보상을 많이 해놓자겠어. 무슨 보상이... 모험을 많이 할수록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계속 노력해... 보상을 많이 획득했으니까 우리의 실력을 강화해보자. 우선, 능력을 향상시켜봐. 레벨업 버튼을 터치하면 레벨이 향상돼. 레벨업 완료! 강력한 장비도 잊지마. 자동 장착을 터치하면 가장 강력... 오! 상당히 강해졌는걸! 그럼, 모험을 계속하자! 너희의 감정과 마력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 이게 고대 에너지... 강력한 공... 걷는 여기서는 몬스터의 전투 경험치를 네것으로 바꿀 수 있어. 일단 이번 진화의 메인... 다시 이번 진화 조건을 만족하는... 진화 후의 힘을 느껴봐. 내가 초보 가이드의 등급에 따른 지... 우와! 새로운 몬스터 친구가 자진... 진화 후의 힘을 내리게... 여러분이 모두 선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구조함을 뺏어. 가위의 힘이 부족한 상승을 내리게... 조건을 뺏어. 진화 후의 힘을 부족한 상승을 내리게... 정리할 수 있는 상승을 내리게... 제이터는 전투 경험을 내리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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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